대체 왜 이러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내가 김비서한테 모든 걸 다 이해시켜야 되나? 그냥 싫다면 싫은 거야. 내가 미쳤냐? 안 봐! 나 그만두고 한국 들어갈 테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 찾아 이 왕재수야! 눈을 감아도 자꾸 맴도는 그대 미소에 난 잠을 설치고 그대만 보여 몸 꾸듯 한 걸음씩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죠 내 맘이 그대에게 빠져버렸나 과연 되돌아가려 해도 내 맘을 자꾸만 그대에게 가까이 가요 나 그대만 보여서 나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 손을 내밀며 닿을 꼴인데 그는 눈을 눈만만 보고 잃어요 그는 눈을 눈만만 보고 잃어요 그는 눈을 눈만만 보고 잃어요 어색해서 안 나오지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대만 보고 나한테 미안하다가 그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죠 내 맘이 그대에게 빠져버렸나 과연 도망치려고 해도 내 맘을 자꾸만 그대에게 가까이 가요 나 한 걸음 뒤에서 나 이렇게 여기서 서있죠 내 맘을 그대에게 들켜버렸나 과연 두근거리고 외쳐 내 맘이 그대에게 들켜버렸나 자꾸만 그대에게 말하려 해요 나 그대만 보여서 나 그대를 사랑해 왔다고 나 그대에게 eleven 눈을